안녕하세요. 주식 탐방 다니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오늘 현대로템 같이 볼 거고요.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 터졌다. 이거 보고 들어오셨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이 9월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이 계약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해요. 제가 탐방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탐방 가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까지, 탐방 뒷얘기까지 다 풀어드릴 건데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부터 좀 보시면 현재 이 가격대죠. 주가 5만 3천 원에 딱 껌 달라붙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은 이 9월달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앞으로 나올 계약은 2차 계약이고요. 9월에 혹시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나와도요. 얘가 재료 소멸인가 이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폴란드와 1차 계약했죠. 그래서 1차 계약을 토대로 4분기 중에 K2 전차 180대 실행 계약이 가능합니다. 1000대 중에 180대 이 부분 실행 계약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사실 2차잖아요. 2차 계약은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원래 얘네가 1000대를 얘기했죠. 그럼 그중에 180대 실행이 돼버리면 남은 거는 820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옵션들이 추가가 돼요. 뭐 가진 옵션들, 뭐 RCWS라든지 APS라든지 그리고 뭐 안티드론, 제머 등 다양한 옵션이 여기 추가가 돼요. 그럼 1차 계약이 우리 얼마죠? 4.5조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옵션이 더 크게 붙기 때문에 1차 계약 금액을 당연히 상회를 하겠죠. 크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폴란드 쪽이고요. 또 루마니아 쪽이랑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협의 중인데 300대에서 500대 이 수준의 협의 진행 중입니다. 자, 이것까지 하면 4분기 신규 수주 10조원까지 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분기 신규 수주만 10조원입니다. 그러면 현 시총 5조원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폴란드 2차 계약 그리고 한국, 한국에서도 또 4차 양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루마니아 이런 얘기 즉, K2 전차 수출 지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탐방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솔직히 좀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두 건이 추가적인 두 건이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왔고 이렇게 발품 팔아서 제가 힘들게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영상 좋아해주시는 제 구독자님들에게만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이는 번호로 로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대로템 주가 제가 5만 3천원에 껌붙어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돈이 들어와줘야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5만 3천원대에 수급이 확실히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뭘 힌트를 삼으시면 좋냐. 지금 보시는 거는 2차전지 공매도 쇼커버링이 진행 중이다. 이걸 길게 설명 드릴 건 아니고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다. 그렇다는 건 공매도 잔고가 줄면 얘네가 현물 매수를 해주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있는 이 애들이 2차전지 애들이 다 같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결국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 돈 제일 많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현대로템은 이 높은 비중을 해가지고 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구간에서 많이 담았고요. 유지하면서 얘네가 가격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주주님들은 내 목표가를 좀 더 높이 잡으셔도 좋다라는 뜻을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아직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가격에 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도 없으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 자 수급이 들어오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최근에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자 이 종목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수급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중요성을. 자 신규 상장주 8월 21일에 제가 이제 저점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차트 돌려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수급 보고 저점 잡혔다. 이제 잡아보자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폭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그 이후에 주가 4만원 넘게 올라갔고요.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윙이 푸드 같은 경우는 8월 27일에 세력이 다 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수급이 다 빠지니까요. 제가 영상을 8월 27일 오전부터 세력 다 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8일 8월 28일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종목 20%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급 보면서 도움을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FDA 통과 발표 전에 제가 8월 20일 오후 2시 장중이죠. 이때 막 은봉으로 털고 있길래 이거 절대 털리지 마셔라. 오히려 우리 이거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드렸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잡으신 분들 주당 4만원 이상 수익 보고 계십니다. 수급이 사실 좀 티가 나요. 현대로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움드렸다시피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유한양인 윙이푸드 이렇게 도움드렸다시피 현대로템 역시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 좀 극대화 하실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로템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셔야지 제가 실시간 타점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실시간 안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만 필요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셔야지 이런 수급 보면서 디테일한 타점 잡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내가 차트도 좀 잘 못 보겠고 본업이 있어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도움받으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죠. 무튼 현대로템 진짜 모멘텀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자료 제가 드리는 영상으로 도움받으셔서 현대로템으로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잡아볼만한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잡아보시면 둔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AI 테마 이 테마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 사진을 갖다 넣어놨죠. 트럼프 대선 정책주예요.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인맥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 랠리를 갔습니다. 계속 점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무려 8연상 갔던 종목.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맥주가 이렇게 갔으면 정책주는 솔직히 더 가겠죠. 우리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 4대강 정책주 이화공영을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8연상가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미국 대선 정책주 입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려가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월봉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에 있죠. 이제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주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 너무 유명한데요. 바이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9월 금리 인하 수혜주 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 할 건데 0.25% 를 낮출 건지 0.50% 를 낮출 건지는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금리 인하 수혜주 에 하반기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회에 따라서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에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 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분 제 7만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분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7만원인데 7만원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30만원 이렇게 돌파를 했죠. 대충 계산해봐도 4배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걸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250%가 넘거든요. 이분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죠. 이분 실계자 입니다. 이거는 알테오젠 도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고가 갱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만에 돌아온 바이오 5년 만에 돌아온 바이오 훈풍 이고 미국 대선 정책주의 금리 인하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돈방서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